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항상 황주명 하면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목개 지덕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좋아했던 고사성어죠. 목개 지덕, 즉 나무 닭이라는 표현인데요. 나무의 덕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개가 가지고 있는 덕망인데 내용이 즉슨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 장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성자는 투계를 굉장히 잘 기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왕이 기성자를 찾아서 나의 닭도 투계로 기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투계를 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1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0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또 다른 10일은 나를 바라보는 10일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세 번째 10일은 무엇입니까? 남과 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을 반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리를 잘 적용하고 그리고 남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훌륭한 투계 역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맞춰져가는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투계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또 기법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이데일리 지도 이데일리 맵입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부분 함께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대가를 검색하셔서 포탈에서 저의 어떠한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접근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내용이길래 목개 지도 같은 매매냐. 결국은 제가 네 번째를 한번 오늘은 강요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남 두 번째 나 세 번째 그 상황 네 번째 뭐예요 반복 반복이 되려면 결국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반복이 될 텐데 그 확신을 잡는 매법은 무엇이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매법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렇죠?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좀 낯설고 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일 겁니다. MACD도 처음 들어보고 오실레이터도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이 매법이 과연 나한테 맞을 것인가 또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또 제 유행어가 하나 있죠. 뭐죠? Don't worry, be happy. 원래 이게 예전 다른 분들이 쓰셨던 건데 주시장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행복해질 거다. 뭘 알면 MACD 오실레이터를 알면. MACD 오실레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MACD, MA, 그리고 CD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MACD라는 것은 결국은 MA라는 키워드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A, 뭡니까? MA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5MA, 10MA, 이동평균선이에요. 무빙에버리지예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을 꼬았다라는 얘기예요. Convergence and Divergence라고 해서 수렴과 발산을 조금 더 이동평균선보다 빨리 보여주는 지표다. 사실 이거거든요. 이름으로 따지고 나면. 그 부분 다시 다시 체크해드리기로 하고요. 추세지표는 얘기입니다. 추세지표.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흐름, 플로우 지표죠. 상승 혹은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지속된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 상승 혹은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지속된다라는 거죠. 즉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갖게 되면 지속되고 하방이 돼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상승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한 번 하락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 변화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리는 단기와 장기의 2평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든다. 그래서 이게 EMA라는 건데 익스포테셔널이라고 해서 가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중이동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융공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시간 안에 어렵고 또 개인 투자 분들께서 이걸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EM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그래서 장기와 단기와 장기의 2평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MLCD가 무엇이냐? Moving Average, 그리고 Convergence and Divergence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뭘 찾아라? 수렴과 그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발산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다시 벌어지는 모이고 벌어지는 자리에서 또한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체킹해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만든 이유는 뭐냐면 기존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라는 건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데드크로스, 장기 2평이 단기 2평 매매 전략이 조금은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차관돼서 만든 게 MLCD입니다. 그런데 이 MLCD가 사실은 더 증화되면 나중에 강의할 건데 이동평균선에서 두 번 꼬은 거 EMA를 한 번 한 것이 MLCD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같이 드리겠지만 이거 두 번 꼬은 겁니다. 가중평균을 두 번 한 거고 세 번 한 게 했습니다. 트릭스라고 이것은 세 번 한 겁니다.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포기해야 되겠네. 이거 나 아니야. 나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론은 어려운데 좀 이따 차트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기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결국은 롱런한다. 멀리 달린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MLCD 지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이동평균선 12일선과 26일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골든크로스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 해서 금의 크로스 그럼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죽음의 크로스 GC와 DC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강력한 모멘텀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골든크로스보다 선침해 좀 더 빠르게 MLCD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이는데 여기는 벌써 한 발짝 움직이는 걸 모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발짝 움직여서 보는 거나 한 발짝 움직이기 전에 약 살짝 발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원리가 MLCD예요. 모션 캡처가 좀 더 빠르다는 얘기죠. 혹은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데 오일선과 접목하여 활용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3번을 주목하겠습니다. 3번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여 오일선과 접목하여 생각하는데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 변화의 값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면 오일선 돌파시 강력하게 날아갑니다. 대표님 오늘은 기브업 포기하겠습니다. 이론 되게 어렵죠. 그런데 간단한 얘기로요. 이거 다 이제 지우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일선 위로 밑에 있다가 올라가요. 스캔들이 그런데 거기서 오실레이터가 밑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오일선 위에서 놀라가 오실레이터 올라가는 거 이 종목 찾겠다는 얘기예요. 말은 어렵지만 그럼 이거 HTS에서 바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쉽게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제 과외를 할 때 이런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와 똑같은 IQ로 전제를 깔았을 때 그 구분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두 가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식도 똑같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목차를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줄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봤을 때는 동일한 IQ 선상인데 이 친구가 왜 성과가 더 높게 나오지? 왜 잘 안 잊어버리자면 백날 깜지 써요. 옛날에 그 깜지의 폐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 깜지 참 많이 써죠. 깜지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목차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델리 맵 그래서 그 다음 뭘로 진행되냐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수능이라고 했던 게 수학 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걸 통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활용하려면 결국은 목차와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쉽게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소요소요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던 그 기법과 제가 알고 있던 용어에서 딱 합쳐져서 이게 뭐예요? 엄청난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또 아재개가 잠시 생각났는데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조목요주로 매매하는데 이러한 어떤 원칙과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에 지금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다양한 또 인포레이션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영어 잘 안 쓰거든요. 이거 MSD 때문에 자꾸 영어 나오는데 한국어가 좋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다음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SKC 제가 SKC 엄청 좋다고 맨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진 객단가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열심히 팔아서 100개 파는 거나 1개 파는 거나 효과가 똑같은데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양극재를 쌓이는 게 알루미늄이라면 응극재를 쌓이는 건 동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2차 전지잖아요. 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극물질이라고 불러요. 내용은 일단 항상 알고 있자고요. 아무리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전극물질은 뭘로 나눠요? 양극과 그 다음에 응극으로 나눠요. 양극에서는 이렇게 딱 보내주는 거야. 그럼 저장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응극에서 스토리지 능력이 있어요. 저장 능력이. 그러면 이 양극은 좀 쉽게 양극재가 예전에 잘 날아갔던 게 LLF죠.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응극재 쪽으로 많이 두각을 봤는데 이 응극재가 저장을 얼마나 잘하고 안전하게 하느냐 잘 싸고 있느냐인데 이거 양극재를 싸고 있는 물질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 응극재를 싸고 있는 물질이 동박이에요. 그런데 마진 단가에서는 저는 동박이 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은 SKC라고 그랬죠. 역시나 주가가 빠져도 다시 올라가죠. 이런 모직들도 이해하고 싶어요. 양극에 대한 이해와 응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매출에 대한 이해까지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응극재에 대해서는 0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됐냐면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전구체까지 가면 돼요. 이 관련된 종목도 나중에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까지 가면 이게 전극에 닿습니다. 2차 전지 잠시 나왔을 때 얘기 드릴게요. 2차 전지는 전극물질이 있는데 양극재, 응극재가 있고 양극재, 응극재 중에 양극재에서 응극재를 넘겨서 응극재에서 저장을 하는 건데 전극에 저장할 때는 동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리튬 이런 가지 내용물질로 하게 되는데 전구체 과정 약간 고체화시켜서 좀 더 유지가 잘 되고 잘 안 터지게만 되면 이게 미래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딱딱 쉽게 쉽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가 우리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로직은 아셔야죠. 물론 차트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핵심 단어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 과정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전자 전기차의 기본적인 로직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전기차 전기차는 맨 처음에 전극 과정이 가겠죠? 전극 과정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행이 되면 조립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활성화 과정이에요. 이런 거 전극 과정 근데 최근에 맨 처음에 움직였던 게 양극재가 움직였죠. LNF 그다음에 음극재 SKC가 움직였죠. 조립 과정 뭐가 있습니까? 조립 과정 조립 과정 결국은 이런 부품을 만드는 껴 갖다 붙이는 것들 저 때 성우테크론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디테크론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좀 후발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돼 테스트하는 활성화 과정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전극 과정 위주로 움직였고 이게 마진이 많이 남긴 물질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립 과정 활성화 과정까지 점점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성우테크론이라는 용목들 말씀드렸을 때가 4천원, 5천원 대였는데 8천원까지 갔었죠. 왜? 조립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이제 정리해볼게요. 전기차 같은 경우 어떻게 날아진다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극 과정과 조립 과정 활성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양극재가 음극재가 있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 쪽 어디예요? 음극재 주가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자. 여기까지. 근데 그중에서 음극재 중에 SKC 나중에 내려오면 또 봐야 되겠죠? 추경 매수 금지죠? 자 보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오실레이터야. 오실레이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올린 겁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사항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오실레이터가 양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오실레이터가 양목으로 바뀌는데 오일선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들. 차트가 바뀌다가 나 이제 양봉 추세로 바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터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쯔금쯔금쯔금 다시 이 종목이 빠질 때 음으로 가면서 나는 아직은 음의 세기가 있으니까 상승하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나 지켜봐주세요. 종목 자체가 좋으니까 기다렸다가 양의 기운으로 돌아설 때 양의 기운으로 돌아설 때 오실레이터 돌아서면서 오일선 위로 올려놓을 때 오일선 외에 가장 중요한 단기 추세선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선 추세선으로 딱 올라가면서 주가 쭉 부양되는 거죠. 자 13만 5천원에서 자 17만 1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만원 3만 6천원 올라간 거죠. 그럼 3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아하 굉장히 단순하죠. MA3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돌아서면서 오일선 위로 올라간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상하 프론테크 자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거르는 거를 만들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불순물이라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죠. 양극이든 응극이든 물질이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주사기 원료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폭등하는 거죠. 자 주가가 자 두 번의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자 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내려오다가 오일선 위로 올려놓는데 여기서 올려놔서 여기서 메시포인트가 한번 나왔어요. 그럼 주가를 한번 부응 뛰어놨죠. 그런데 이 종목이 실연이 자꾸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저점 짚고 바닥 집으면서 쌍바닥 짚고 올라가죠. 쓰리 바닥 찍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는 급반등으로 바뀐 거죠. 상하 프론테크 제가 종목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상하 프론테크의 좋았던 점은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결국은 빠져도 간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제가 여기선가 여기선가 말씀드렸고 여기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괜찮습니다. 돈 워리, BFP 왜? 내용과 실적이 받쳐지니까 주식이 가상화폐대와 좋은 이유는 뭐죠? 이거 바로 다 펼쳐야 되는데 그렇죠. 실적 있고 실체가 있다. 제가 기억하시려고 했죠? 실적 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있는 기업들이 주가는 강력한 반등과 함께 주가의 우상향 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 있고 실체가 있으니까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쓰리 바닥 찍고 나서 주가 파동하고 끌어올라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주가의 우상향 방식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하포넌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사면 돼요? 주가는 오르면 보내줘야죠. 우리가 지금 사야 됩니까? 보내주세요. 잠시 내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품에 들어올 때까지 언제? 다시 음의 값이 변하고 양의 값으로 돌아설 때 음의 값이 길게 나오고 다시 양의 값으로 돌아설 때 이럴 때 매집을 해놓으면 다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흘러가면서 설설설설설 올라가면서 끌어올라갑니다. 근데 모멘텀이 근데 항상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 실적의 명분을 너는 어떻게 만들 거냐? 두 가지 루틴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루틴은 뭐야? 전기수소차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40년 2040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간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백신 주사 계속 맞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액체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주사기죠.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화학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기수소와 주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3년간 주식시장에서 도널의 비에 피죠. 그러면 어떻게만 보면 돼요? 이 종목은 키핑하고 있다가 타이밍이 나올 때 타이밍이 나올 때 매수해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자꾸 저가에서만 순매수 포지션 잡아서 종목 매매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MLCD 오실레이터가 장점 뭐예요? 좋은 종목을 내가 사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다가 타이밍을 기다려서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주식의 어떤 루틴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 전기차 루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양극제 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주식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적에 대한 명분을 찾아서 주가는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에 대기업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냥 제가 바라보는 어떤 주가의 상승 속에서 지금 순위 그러니까 대기업이 좋다나 부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대신에 대기업의 주가의 어떤 순위들을 매겨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 이거를 한번 같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들에게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 보시면 노란트 오픈 채팅방입니다.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보내주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떠한 루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이 차트만 잘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내용만 잘한다고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아까 그랬죠? 기성자의 마지막 초이스는 뭐예요? 반복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다 하더라도 4번에 반복된 훈련이 돼 있지 않는다면 그 10일간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것은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이어지고 더 안 좋은 루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효성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순율적 추측 매겨보니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영원한 넘버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글씨가 너무 삐뚤삐뚤하죠? 조금은 이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쓸게요. 삼성 삼성에서 주가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SK로 움직였죠? SK로 움직였죠? SK가 움직이거나 제가 이거 한 5개월 6개월 전에 이거 해드렸는데 삼성 간다고 할 때 저는 SK보자고 그랬죠? SK에 그 다음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움직였어요? 효성으로 움직였죠. 제가 옆으로 갈게요. 효성에서 뭘로 움직였어요? 코롱으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매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전자 중에서는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전자는 아니었고 저는 SDI랑 지금은 아닙니다. SDI랑 그것도 뭐 있었습니까? 바이오로직스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내려올 때도 기회니까 지금은 높습니다. SK는 SK는 바이오 그룹주 3개 바이오 3인방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케미컬 그리고 오히려 저는 SKC를 말씀드렸죠. SK머트웨일도 있었지만 효성은 효성화학을 말씀드렸고 효성 TNC를 아니요.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TNC가 아니라 첨단 소재 코롱은 인더를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딱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을 만한 기업들에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내려올 때를 포인트로 잡아라. 지금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크리시스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딱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 속에서 모든 타이밍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신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 속속이 우리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루틴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주식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것이 어디 뉴스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어디 기사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 SDI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50조까지 올라갔잖아요. 50조 밑으로 내려와서 40조 밑에서 40에서 35조 사이 35에서 40조 사이 매수하셔서 50조에 갖다 매도하시는 게 삼성 SDI 패턴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삼성 SDI 슈퍼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매 패턴 여러 가지들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효성 보겠습니다. 효성 그룹 주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력이 쭉 빠지는 거야. 사고 싶었죠. 사고 싶은데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래요. 그 종목 왜 안 삽니까? 그렇게 좋다 하면서요. 자신 있으면 사야지 왜 여기서 못 사게 합니까? 사면 안 돼요. 차라리 현금을 들고 근데 현금 들고 있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철수도 옆에서 수익 난다고 그러지 동의도 수익 난다고 그러지 나는 효성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효성은 안 내려오지 여기서 계속 지금 횡보하니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다렸다가 사야 될 때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음의 기운으로 돌아섰다가 양의 기운을 하면서 오일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 정확한 포인트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어디 여기 여기서부터 횡보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10만원 11만원대지만 12만원 8500원 약 25%의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효성이 25% 수익 나는 거는 큰 종목이 50에서 작은 종목이 75% 수익 나는 거랑 같아요. 왜? 비중을 실을 수 있습니까? 큰 종목이 25%는 작은 종목이 2에서 3배 수익 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장점에서 효과가 안 밀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수익 내면 작은 종목 거의 100% 수익 내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60에서 90% 수익 내는 거죠. 2에서 3배 수익 내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종목으로 수익 내기 어려운데 이런 루틴 즉 양의 기운에서 음의 정정하겠습니다. 음의 기운에서 양의 값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주가 패턴의 루틴이 맞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인 효성화학 그래서 효성그룹 주중에 효성화학이었는데 효성화학도 전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서 여기가 왜 빠졌는지 저도 모르겠어. 왜 빠졌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사셨던 누군가가 차익실현 나온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보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갔어요. 유가가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차익실현 플러스 유가상승이에요. 그래서 그 유가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냐 이런 종목 별거다 이런 종목 별게 아니라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 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좋으면 그런데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어요. 이 자리였다는 거죠. 이 자리는 양의 기운을 바뀌면서 실적이 받쳐주고 실체가 있으니까 주가가 반대기 나오면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종목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으니 여기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담죠. 왜? 주가가 더 빠질 것만 같아.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만 같고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질 것만 같은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주식이. 왜? 사람 심리를 가지고 놀아요. 난 너무 이 주식은 볼수록 스트레스 주식은 못 사는 건 줄 아세요? 수익을 수익이랑 스트레스랑 바꾸는 거예요. 수익이 50% 날려면 50%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100% 볼려면 100%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식은 스트레스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사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다 스트레스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으로 즐겁다가도 이게 거의 감정 우울증이랑 똑같아요. 올라갈 땐 기분 좋다가 떨어질 때 기분 나빴다가 거의 조울증인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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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떨어져라. 말라 난 모른다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주식. 딱 사놓는 거예요. 난 그리고 큰 종목은 25%에서 25%에서 한 번 반은 매도를 하겠다. 이게 다예요. 주식은. 큰 작은 종목은 50%에서 반은 매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 가면 반 매도하는 거예요. 그냥. 큰 종목은. 타천만 자제하고 20에서 25%. 작은 종목은 40에서 50%에서 반 매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도. 이게 주식입니다. 재밌죠. 주식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재미가 결국 주식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주식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골프존. 골프존.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불안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진짜 한 1년에 몇 개 약속 빼놓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부분 항상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이한 매법도 있지만 그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을 잃지 않아야 그 흐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프존이라는 걸 볼까요? 자 골프존이 왜 인기가 있냐면 제가 갑자기 해외까지 쭉 날라갔다 왔는데 요즘에 해외를 못 가니까 그 골프장 골프장이 지금 붐이래요. 물론 지금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이제 두 명밖에 안 되지만 한동안은 골프장이 거의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해 나왔다가 지금 뭐 그 엄청납니다. 지금 회원권 같은 경우 가격이 막 엄청나게 부동산처럼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골프장은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 TV에서 워낙 골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손쉽게 어른들의 놀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골프를 실내에서 칠 수 있는 문화 그 골프존이잖아요. 골프 유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골프존 같은 경우가 한 시간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1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거든요. 1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면 1시간이 아닌가 18을 돌 때 그러면 그게 과연 비용이 많이 드냐 했을 때 오히려 술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볼링 비용보다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붐이 일다 보니까 주가가 6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5만 9,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골프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니즈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인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어른들의 놀이문화가 없는 과정 속에서 어른들의 놀이문화가 사실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냐 여기서는 너무 행보를 하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여기서 불꽃슛을 하고 나서 여기는 조금 더 매수하기 좋은데 워낙 센 거예요. 주가가 안 빠져 보시면요. 지금 음의 값인데 이게 양의 값으로 돌아섰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양의 값이 되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실적에 대한 로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골프존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컸고 시장에 대한 얘기죠. 올선 위로 올려놓으면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축가 언제 매수합니까? 축가 쭉 빠져가지고 다시 양의 기운으로 바꿔서 양이 한 두 개 정도 올라올 때 혹은 한 개 정도 올라올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한 10만 원 정도 면 더 좋긴 하겠는데 왜 회사 자체가 워낙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치비도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많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제놀루션 안정적 재무구점이 실적 기대감인데 예전에 진단 관련돼서 시약을 만들거나 키트를 만든 업체들이 일단은 작년대 돈을 많이 벌었어. 짱짱하게 벌었어요. 돈을. 짱짱하게 벌고 나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무상증자라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죠. 이런 노직을 찾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회사가 돈이 많은 거예요. 유보금도 많고 회사가 짱짱하게 돈도 벌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근데 여기서 양의 값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고 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14,000원. 여기서 주가 15,000원 잡읍시다. 15,000원이 포인트가 나온 거죠. 15,0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25,000원 혹은 30%까지 보라고 4,500원이잖아요. 그럼 한 2만원 정도면 일단은 성공한 건 30%, 한 달 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결국 이 MSED가 오실레이터가 돌아서서 눌렸다가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이 주가가 바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냐면 이게 올선 위로 올려놓은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에요. 혹은 실적이 좋아서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주식하면서요. 너무 힘든 적도 많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고 견뎌서 결국 꼴이 나는 건 다 하나예요. Only one. earnings 실적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솔직히. 다 해봤거든요, 제가. 저도 어쨌든 간 이 시장에 있으면서 다 했는데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그 뭐 슈퍼 급등주 쉽게 얘기하면 뭐 주포주 뭐 세력주 이런 종목들도 결국 다 빠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근데 꾸준하게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참 잘 투자했다라는 단어를 듣는 건 실적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실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황주명이에요? 실적 이꼴 황금 주식이라는 거예요. 황금 주식을 어떻게 잘 잡냐 타이밍이냐 이게 다예요 주식은. 그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매력 있는 거예요. 주식은 실적을 잘 보셔라. 대신에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도 안 가는 이유는 세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상속일 때 상속일 때 잘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가에 대해서 회사 관심이 없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 주가 상승한다 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가 너무나 과잉으로 올라서 키 맞추기를 할 때 그러니까 미리 실적보다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키 맞추기 이후에 날라가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또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리직스 제가 비슷한 거 갖고 왔죠. 삼성바이오리직스도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주가가 여기예요. 어디냐 찍었고 여기 예쁘잖아요. 삼성바이오리직스가 대한민국의 저는 그래요. 신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시밀러 그 다음에 CMO 이게 바이오 시장의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 더 붙이면 제약바이오에서는 네 가지 섹터를 보시면 되는데 자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죠. 하나가 결국은 제조 제조 중에서도 외국의 의료기기 이 단어가 맞겠네요. 의료기기 이게 네 가지 신약이냐 시밀러냐 CMO냐 의료기기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FDA 임상 삼성까지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FDA 임상 삼성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신약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SK그룹주 외에는 신약이 성공할 수 있다? 어렵다고 봐요. SK그룹주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시밀러와 CMO와 의료기기인데 CMO가 뭐냐면 약을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기가 막히거든요. 제조업의 대표주의 삼성전자 LG전자 잖아요. CMO 기업들은 위탁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 생산하는 것들은 저는 대박이다. 상성발 로제스가 CMO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손기술이 발살되어 있기 때문에 시밀러 복제제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시밀러나 CMO나 혹은 이제 좀 주가가 느리더라구요. 의료기기 제조업이잖아요.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이 섞인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봐요. 신약은 언젠간 또 하락을 잘 가지만 또 하락이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시밀러 CMO 의료기기 중에 바닥에서부터 펀더멘탈 갖고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스트레스 없는 종목. 노 스트레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라는 게 왜냐면 고통을 엮어봤다는 얘기에요. 주식시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식이 제일 잘 가는 건 꼭 신약이에요. 간에 관련된 신약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상한가도 가고 저때는 급등했었죠. 그때 대부분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로 아니 시밀러래 신약에 대한 부분들로 수급이 다 모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더 개인 투자 분들이 저보다도 더 똑똑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CMO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루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삼성바이오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주가가 빠져서 근데 지금 이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빠져서 음의 값이 양의 값으로 다시 전환될 때 그 때 매수포지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휴대폰 카메라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통해서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와 내용들 함께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 보시면 2차전지 대장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3대장이라고 그러죠. 3대장 누굽니까? LG화 이런 것들 계속 구분하셔서 제가 적어드리는 부분들은 계속 적어두시면 좋겠죠. 2대장 누굽니까? 삼성 SDI 3대장 누구예요? SK이노베이션 여기 이제 3대장이죠. 우리 전기차 3대장 그리고 여기 부대장 있죠. 부대장 부대장은 누굽니까? 지금 포스코케미칼 우리 부대장까지 한번 가볼까요? 부대장의 넘버원은 포스코케미칼 넘버2 누구예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시리즈들 넘버3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지금 첨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첨보를 뛰어넘을 기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건 부대장은 배제하고 대장 중에 LG화학이 한 60조 삼성 SDI가 50조 SK이노베이션이 한 30조 정도 규모죠. 50조 정도가 되면 항상 저항이 나와요. 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음의 기준에서 볼 때 여기서 양이니까 이 자리에서 메스 포인트 한번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 메스 포인트 한번 나왔죠. 분할 메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1차 메스 여기서 2차 메스 그 다음에 이렇게 평단 맞춰가지고 하면 65만원 지금 한 75만원 10만원 정도 수익이니까 15% 정도 수익이 낫겠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로직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보시면 좀 즐겁게 회사에 대한 대응과 펀더멘탈의 대응까지도 보실 수 있더라. 여기까지가 매매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사실 매매법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아요. 단 회사가 굉장히 좀 알토랑 같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못하니 주가 올라가다가 이제 누군가 차익실험 매물 때문에 내려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가치 훼손은 없어요. 회사가 쭉 내려오다가 턴유라운드가 나오는 구간이 딱 발생하는데 그것을 뭘로 체크하느냐 결국은 MSED 오실레이터로 체크를 하면서 오일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결국은 이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라인을 보시면서 접근하실 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그것이 궁금하다. 지수는 사실은 MSED 오실레이터랑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포인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MSED 오실레이터로 이 지수에는 사실은 MSED 오실레이터를 하는 부분은 조금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MSED 오실레이터가 나왔죠. 저점 찍었죠. 그다음에 올라가는 순간에 양운은 의미가 없죠. 지금 제 생각에는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다시 양운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 있나? 제가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여기인가요. 여기서 제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때 방송이 방송 복귀하여 보시면 3,400 3,500 얘기할 때 제가 3,500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쉽지 않습니다. 제 방송 돌려보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다들 4,000 갑니다. 4,500 우리 달려가는 거야. 이럴 때 제가 느낌 안 좋은데요. 코스피는 조금만 자제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할 때 제가 8만 전자 밑으로 리스크 관리하시자라고 그랬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질 겁니다. 개인 투자분도 좋아지셔야 되는데 시그널을 무시하진 말자고요. 우리 주식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철저한 데이터를 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저번 주예요. 저번 주 딱 저번 주 월요일 대가 방송이었네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심각하게 한 번 이야기 드렸어요. 여태까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리스크 관리하시자.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아직 코스닥은 난 아직 버틸 거야. 코스비보다는 조금 좋아요. 보시면 코스닥은 불꽃 슈팅이에요. 음복 이게 왜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가냐면 조정 받을 때 받아줬어요. 한 번 과감하게 나 받을게 하면서 코스피보다 잘 받았어요. 양의 값을 바꿨죠. 여기서 점을 찍으니까 여기서 순매수 포지션이 나온 거잖아요. 다시 전골을 뚫으면서 양의 값을 넘겼죠. 중요한 건 이것은 전골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음으로 가다가 음으로 가다가 다시 양으로 바뀌면서 아직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견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지금은 스피보다는 닭이다. 요로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요. 언제나 위기가 공존하고 기회가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주식에서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지금 강한 흐름은 왜 그래요? 양운의 힘이 오히려 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벌써 음운으로 바뀌었어요. 음의 값이 더 세요. 빵빵. 그런데 양의 값이 아직 위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코스닥이 더 센 거 보이시죠? 오늘도 어때요? 코스닥이 더 세게 갔잖아요. MLCD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LCD 오실레이터는 추세라인 지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다라고 평을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MLCD, 골든크로우, 데드크로우 선 다 지웠습니다. 오로지 MLCD, 오실레이터 양운과 음운의 값을 가지고 기조를 잡아서 체크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도 자명 가능하시고요. 문자 377이 황주명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이거 말고 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잖아요. 그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제가 이제 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건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정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델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목개지덕입니다. 목개지덕 여러분들 항상 주식에 따라 일일 비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함께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